어딨어? 한 번 짜리니까 뭐야? 제발 달려 달려 정원아 가! 안녕? 뭐야? 오케이 자 상황이 좋아져서 트레저 메이커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트레저의 딱 첫 마디는? 이야 쨔 님께서 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거 첫 마디로 뭐하냐 딱 맞냈어요 딱 뭐야? 벌써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나 약간 저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싫어하는 거 한 2분 정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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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아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여동생 있잖아요 옛날 약간 기억나가지고 아 아 잘 부탁해요 여기서요 뭐야 뭐야 아니 어디 있는데 아니 어디 있을까 왜 아예 되게 좋아 하나 둘 셋 네비? 아 네비는 좀 안 좋아 즐거워 하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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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볼까? 다시? 조심해 이거! 조심해! 괜찮아? 괜찮아? 잠깐만요. 오빠가 어디 가는 거야? 어디가? 어디가? 저 저기에 있어? 뭐야? 지금 아사이 혼자서. 수고하니까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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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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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이야! 지훈이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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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사이 형이랑 같이 할게요. 오케이. 시작! 우와! 다리인가? 로미! 오케이! 다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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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다음! 뭐야 이거? 본보니! 아니 아니! 뭐하냐? 뭐하냐? 여기 여기! 이거 뭐야? 요찌! 요찌! 오!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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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포동이! 하하! 히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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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없어? 빨리 빨리 빨리! 그런 거 없어! 어느 집이야? 루띠! 솜! 이 이쁘! 뭐! 하루터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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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램팔린이요? 트램팔린이요? 오! 야! 갔다! 로나! 로나! 형이 여기서 놀자 했지 아사히 아사히 고맨 고맨 하하하 점프 둘 셋 점프 오케이 아사히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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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호흡 위로 점프 점프 아사히 형 점프 탐당 우호우 으아 예 예 한 번 더 탈까요? 힘들어 한 번 더 네 힘든게 아하하하하 잠시 기다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렇게 그렇게 점프하는 내가 점프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아 companies 오빠들 여기 이에요? 저는 우리 집에 가서 피할게요 네 어디 가세요? 이마야 이마야 주세요 뭐야? 나무가 왔습니다 나문데요?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괜찮은데요 느낌이 있는데? 이거만 있어도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저번 무르샤지로 최저미 오! 이쁜거 샀네요 네 이쁜거 샀습니다 뭐야? 준규 형! 준규 형! 준규 형이면 예단해 야 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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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규 형이면 예단해 야 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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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여다비 형이랑 준규 형 X-Man 여다비 형이랑 준규 형 X-Man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나 아니야 만다만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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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시크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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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나랑 있잖아 나랑 있잖아 이거 뭐야 다행이다. 아 대박 오늘만 장점만 나랑 있잖아 야씨 야씨 아 좋다 뭐야? 순바꼭질? 아 여기다 왔다 뭐야? 잘한다 뭐야? 뭐야? 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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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토마토 잘 먹어? 아니야? 토마토 싫어? 토마토 싫어? 네 토마토 마실 텐데 조금만 먹어봐 조금만 먹어봐 왜? 왜? 나 토마토 싫어해 뭐야? 너 뭐야 이걸 아까 계속 이거 하지 않았어 아사이가 이 표정을 똑같이 했어 저는 아니에요 너 혼날래? 아 맞아 혼날래 표정을 좋았는데 기분은 좀 안 좋네 뭐야? 거인과 힘을 겨뤄도 이긴 할 수 있답니다 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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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는 뭐야? 보시면 쉬어 여기 한번 껴줘요 자 여기 쉬어 한번 껴줘요 여기 가운데 한번 껴줘요 아니 이거 이거 해야 돼요 좋아요 아 반대에요 반대에요 좋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싸우면은 저희 많이 ㅅㅂ 힙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뭐야? 수집을 하고 있거나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와우 아끼는 물건 있잖아요 저부터 말하는 거죠 네 수집이라고 해야 되나? 옷은? 아니야 옷은 그냥 옷은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사이 형 최근에 산 그 카메라 있잖아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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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요 오호 제가 그 카메라로 사이보다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있는 뭐야?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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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받았다 렛츠고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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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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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모르겠어 나 진짜 진짜 나도 모르겠어 나도 이제 모르겠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여기다가 뭐 피규어 뭐 이런 뭐 신발 이거 이거 나무 또 부딪혀 저명이랑 굉장히 완벽하지 않습니까?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후우 나중에 또 꾸미 굉장히 잘 꾸미면은 이제 멘트에다가 올릴게요 오케이 이런 큰 작업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뭐야? 어이 가봅시다 홍서 기다려라 오빠 후우 유사영 운전해줘 운전 야 이거 대박 핫핫핫 안녕히 계세요 뭐야? 뭐 어떻게 타지? 이렇게 타 Значит 으아악 으아악 으으아악 으아악 3점 크다 예이 1 3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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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 뭐야 야이 뭐야 그녀들을 그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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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did!